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 입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네요 그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에 이어져 있는 이 SL 바이오닉스를 마무리 짓고 그 다음 뭐 새로운 콘텐츠나 아니면 새로운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SL 바이오닉스 주가가 4715원 그리고 시가총액이 354억 밖에 안되는 회사죠 그런데 보시면 뭐 항상 매출은 적자 에요 계속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유보율이나 이런거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정도 뭐 유보율 나쁘지 않다는 걸로 해가지고 회사 자체가 건전성이 있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뭐 향후 지속성이 있는 걸 좀 봐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3개년도 이상이 이제 적자인 회사는 조금 위험하죠 누가 봐도 그렇지만 특이하게 이제 bps 는 주가보다 더 높은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구요 pbr도 당연히 1보다 낮을겁니다 한 0.5 정도 되겠네요 이런 회사인데 여기 이제 최대의 주주는 SL 홀딩스 컴퍼니 라고 되어 있는데 보유주주분이 뭐 상당히 낮죠 그런데 이게 사업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보고서의 내용이 맞는지 이쪽이 맞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이게 맞겠죠 사업보고서에서는 뭐 여러개의 회사들이 여러개 있었지만 지금 SL 홀딩스 컴퍼니의 기준이 여기가 있으니까 이게 맞을겁니다 그러면 유통직수가 적어도 98%라는 얘기인데 이게 정상적인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죠 최대주주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회사의 존속 자체가 상당히 흔들릴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위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은 주요 제품 4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스카이 시리즈 뭐 SL 시리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부 다 대부분이 이 LED 관련이에요 LED 관련 그러면 지금 이 친구들이 하려고 했던 이 이름 SL 바이오닉스와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신규 산업을 이제 진행을 한다는 거고 기존의 산업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잃었다 이미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력 제품은 아직까지 이걸로 가져가고 있는 걸 보면 신규 사업도 뚜렷하게 뭔가를 하지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보시면 특이한 것이 토지와 건물이 임차로 되어 있죠 그죠 되게 특이하잖아요 원래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토지와 건물을 갖다가 자기 자산으로 잡아놓고 감가상각을 하는 게 정상적인데 여기는 그냥 임차로 때려버렸어요 되게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보셔도 되는 거죠 자 매출 실적 보시면은 뭐 15개는 없어요 제품 매출 자체가 여기는 보시면 어느 정도 있었지만 그래도 조금 뛴다 싶었더니 여기서는 아예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냥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처럼 이렇게 전환사체만 이제 매수를 한 다음에 계속 지분 놀이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의 차익이 올라가면 그거를 공정가치로 반영을 해서 회사의 매출액으로 잡아 들어가는 그런 좀 약간 꼼수하는 꼼수를 쓰고 있는 거죠 자 연결제표 주석을 봤더니 이게 세미콘 라이트였어요 세미콘 라이트 유명한 회사죠 이거 예전에 무슨 그 등락이 너무 심했던 회사예요 저는 뭐 이런 거 안 사기 때문에 정확히 내용을 기억을 못하지만 어쨌든 이 회사가 이렇게 넘어간 거고 제가 사명을 변경한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진짜 브랜드 재고일 수 있고 두 번째는 사기꾼 브랜드 재고인 경우에는 딱 하나가 있어요 제가 한 가지 밖에 못 봤습니다 그 금성이 LG로 바꾸는 거 럭키세븐 이거밖에 못 봤어요 이거 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네이밍은 그대로 가져가고 있죠 대신에 이 별이 세 개 있던 이 로고에서 영어로 삼성을 쓰는 거 그 정도로 바뀐 거지 이렇게 극단적으로 뭔가 세미콘 라이트가 SL 바이오닉스라고 바꾸진 않습니다 누가 봐도 그 뭐냐 서울에서 사기를 친 이번에 그 이은혜처럼 이은혜가 여러 명의 남편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를 속이는데 이미지를 세탁한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인 거예요 차명을 바꾼 것이 기업 이미지 재고 및 UV 사업의 확장이라고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죠 항상 그래요 이미지 재고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미지가 제고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뭐 하나 있을 순 있어요 예전에 그 내추럴 엔도텍처럼 그 백산소 이런 거 했을 때 이런 애들은 바꿀 수가 있죠 그게 뭐 어쨌든 간에 원료 자체가 나쁘진 않다 그런데 이게 다시금 시장에 나가기에는 기존의 이미지가 너무 사기꾼 이미지로 가고 있으니까 사명을 바꾸고 갈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UV 사업 확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UV 사업이란 게 UV 마스크를 갖다 공동으로 개발하는 그러니까 뭐 자외선 뭐 이런 거겠죠 기술력을 통해서 살균 마스크 등을 공동 개발한다고 알려했다 한때 지금 뭐 LG나 삼성이나 이런 데서 피부 마스크 이런 거 있잖아요 그 LED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마스크를 쓰는 그런 게 이제 광학기가 유행을 하고 있죠 그걸 갖다가 얘들도 노린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올해 초에 갑자기 들어와서 UV 사업은 어디 간지 이야기도 없고 갑자기 ESG 친환경 중유 기업을 갖다가 인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성 코퍼레이션에서 물적 분환을 한 우성 인더스트리를 인수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 뭐 정류 가격에 의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용 원료류 생산의 전망이 밝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것만 보면은 괜찮아요 이 회사가 정상적이라고 하면은 향후에 뭐 이런 해상용 연료에 대한 전망은 당연히 좋겠죠 왜냐하면 탈 저희 우리가 정책 자체가 친환경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탈황 이런 거는 상당히 좋은 겁니다 탈황 그죠 자 그런데 우성 코퍼레이션이 최대주주가 어디서 한번 나온 게 있어서 제가 한번 다시 돌려보니까 저는 이제 계속 이제 이거를 분석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다이나믹 디자인의 최대주주가 우성 코퍼레이션입니다 아까 우성 코퍼레이션에서 위에 나와 있죠 우성 코퍼레이션에서 물적 분환을 완료한 회사로 우성 인더스트리가 있는데 여기를 갖다가 SL 바이오닉스가 인수를 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다이나믹 디자인의 최대주주가 이게 결국 되는 거예요 또 그죠 이렇게도 엮여 가는 거고 이렇게도 다시 엮여 가는 겁니다 대신 여기에 있는 특수 관계자와 여기에 있는 사람이 거의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이 방금 우성 코퍼레이션이 가지고 있던 우성 인더스트리 인수를 한다는 내용으로 확실하게 연관성이 있는 것을 증명하게 된 거죠 자 왜 UV 이야기가 없냐고 했더니 서울 바이오시스 측에서 특허 침해한 기업에 대해서 판매금지 판결을 내려달라고 했는데 이제 미국에서 이걸 손을 들어줬다고 해요 그게 4월 19일입니다 이틀 전이죠 그죠 자 대상 기업이 세미콘 라이트입니다 그죠 판매금지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 이같이 밝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세미콘 라이트 시설부터 바이오 레이저 기술을 침해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회사들에게 자사 특허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사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죠 세미콘 라이트는 이미 서울 바이오시스 특허권을 갖다가 도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관련된 제품들은 하나도 살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판결 자체가 지금 나온 게 아니라 과거에 소송을 걸었겠죠 이 소송을 권고를 갖다가 최근에 이제 판결이 나서 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아까 우리가 위에서 보면 생산하는 거에서 이제 제품에 대해서 21년도에 공백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 이유가 이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 소송이 걸린 상태에서 이걸 갖다가 진행을 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UV 기술도 어떻게 보면 이 바이오 레이지라는 기술을 가져갔을 거니까 분명해요 만약에 이거를 팔았을 때 리콜 들어오는 걸 감당 안 되겠죠 지금 한계 기업이니까 이 회사는 그러면 이 회사가 지금 진행을 했던 거는 UV를 위해서 사업 변경을 하고 사명까지 변경을 했는데 이게 실패가 되고 이거에 대한 매출은 하나도 나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초에 갑자기 그 우성 그거를 갖다가 작년도 아니고 올해 초에 우성에 대해서 뭐 인수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빨리 진행이 됩니다 아까 저 판결물 나온 게 19일이에요 19일 19일인데 지금 전환권 행사가 바로 그날에 나옵니다 그날 나오면서 전환가액이 3523원이죠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지금 현재가가 떨어졌는데 4725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차익이 적어도 뭐 한 10에서 20% 정도는 쉽게 되겠죠 될 겁니다 아직 상장은 되지 않았어요 5월 3일날 상장이 되는 거지만 자 그리고 여기 우성커퍼레이션에 대해서 인수를 한다고 20일날 바로 냅니다 되게 급하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자기 사체를 지급하는 걸로 중도금을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7회차 SL 바이오닉스 전환사체 돈을 갖다가 인수자금에서 일부분은 전환사체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전환사체의 전환가액을 제가 봤더니 이것도 한 3000원 후반대에요 3000원 후반대 한 800원이라고 칠게요 한 이 정도 되는 건데 그럼 지금보다 주가 차익이 좋겠죠 그죠? 단기 차익금을 갑자기 오늘 또 증가를 시키면서 120억 정도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금융기관에 차입을 합니다 그 담보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의 주식을 갖다가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따가 보시겠지만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뜬금없이 있다가 이 최대주주의 지분이 이제 매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담보로 잡혔잖아요 담보로 잡히니까 주가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차익매물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자 왜 이런 일을 할까요? 뻔하죠? 여기가 여기가 두 개가 엮여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여기서 지금 보시는 대로 석유 그 다음에 그 플러스로 이제 ESG 사업을 갖다가 인수를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대상한테 여기에 최대주주인 우성에게 전환사체도 줬죠 SL바이오에 그러면은 보세요 이거 두 가지 테마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게시판 자체가 관리종목을 갖다가 탈피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있어요 그죠? 관리종목 탈피까지 여기 3박자가 붙었습니다 지금 지금의 주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전환사체도 보고 이런 거 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게시판이 막 요동을 치기 시작합니다 지금 와 이거 뭐 고유가의 석유 최고에다가 ESG 탈황에다가 관리종목 탈피 그 다음 무슨 여기 산타클로스의 지분 매각으로 인해서 뭐 매출액까지 증대됐다 최고다 이렇게 가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거 하나도 보지 않고요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항상 봤었던 이 그룹들이 하나의 섹터가 일어날 때마다 주가가 다 동시에 올랐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전체적으로 다 오르는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당장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에 대해서 지분을 판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엮여 있는 나머지가 모든 것들이 다 주가가 한 번에 상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의 핵심 회사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과연 성공할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겠죠 자 차트 잠깐 볼게요 차트 잠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주가가 항상 모든 것들이 다 똑같잖아요 그죠? 보시면 이렇게 고가를 뚫고 여기서 뭔가 터뜨리고 쭉 빠졌다가 이건 뭐 중간에 회생할 수 있는 것도 거의 없긴 했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뭔가를 만들어서 여기서 여기서 이제 전환사체를 발행을 해서 어쨌든 간에 회사를 끌고 왔던 모든 자금을 갖다가 이 아래 구간에서 대부분 다 전환을 했죠 전환을 시도하고 여기서 터뜨린 다음에 팔아서 넘기고 이제 나가야 되는 건데 그래야지만 여기 위에 있는 이 자금들이 묶인 게 탈출이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뭔가 누가 봐도 끌리는 그런 사업에 집중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게 바로 아까 보셨던 석유 정제 그죠? 그 산업인 겁니다 지금 핫하죠? 제가 그 끌고 올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다 끌고 왔다고 얘기했잖아요 보시면은 첫 번째가 바이오 제약이라고 그랬죠? 바이오 제약 두 번째가 NFT 메타버스 그죠? 최근에 메타버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 세 번째가 지금 약간 죽었지만 ESG 친환경이에요 친환경 그래서 작년에는 친환경 그 풍력 발전이나 그런 것들이 한 2년 전부터 엄청나게 테마를 탔었죠 지금 여기 얼마나 좋습니까? 고유가에다가 그죠? 거기에 플러스로 탈황인 친환경까지 간대요 그죠? 그리고 뭐 기존에 있었던 사업이랑 전혀 다르게 실체가 있는 석유 정제 아주 좋은 거예요 재료는 아주 좋습니다 재료는 아주 좋아 그런데 왜 하필 관리 종목인 이 SL바이오가 하느냐 이게 문제인 겁니다 아까 시총이 350억이었죠? 그런데 이 우선 코퍼레이션을 갖다가 인수를 하는 금액이 훨씬 더 많아요 더 많은데 그 인수 금액 중에서 일부분은 이 회사의 전환사체를 주잖아요 그죠? 전환사체 이게 뭔가 답이 있는 겁니다 전환사체 여기서 전환사체를 받고 얘들이 오케이 할 수 있었던 거는 재료가 이게 터지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른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나 관리기업 아시죠? 관리기업 관리기업은 신용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가 만약에 이번에 관리기업을 벗어 던지고 그다음에 이런 재료로 이슈가 터지기 시작하면 신용까지 들어오면서 주가 끌어올리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이게 논점이 아닌데 그죠? 팩트는 3년 전에 불과 4, 5년 전에 18만 원이었던 주가가 4,000원이 된 것이 팩트예요 대부분의 작자는 초기에 시작하는 회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LIS도 관리종목을 탈피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신사업으로 면세점을 들어갔다가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똑같잖아요 이쯤이 관리종목의 시작점이었고 관리종목 탈피한다는 그런 이슈로 이까지 올라갔다가 쭉 빠진 거예요 쭉 빠지고 관리종목을 탈피를 했죠 탈피를 하면서 오히려 더 안 좋아진 그런 아마 탈피한 이쯤에서 있을 건데 잠깐 올라갔다가 바로 빠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그때 말씀드린 위험한 시기라고 얘기를 하고 했던 그 가격에서 더 빠졌잖아요 이건 다시 그냥 관리기업 가는 게 맞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오전에 게시판을 통해서 종목 하나 천명 달성 기념으로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펌텍 코리아 이 펌텍 코리아는 오늘 어쨌든 방망이 짧게 지르고 가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오전에 한 3-4% 정도 먹고 파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보유해도 좋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1차 목표가는 적어도 이 종거는 볼게요 종거 정도는 봐도 상관 없을 것 같고 최소한 10% 정도는 기본적으로 제가 볼 생각으로 이렇게 종목을 추천드리니까요 단타는 제가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 종목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급등하고 급락하는 그런 종목들을 갖다가 추천을 드리거나 하면은 아무도 매수를 못해요 그냥 미리 사놨다가 기다렸다 목표가 먹고 나오고 그걸 갖다 누적 수익을 쌓아가는 게 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가치지도 우량지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갇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회사는 제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추천을 드린 거고 이거는 뭐 한 10% 정도는 보고 일단 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최근에 하나 터졌고 뭐 좀 더 좋겠죠 그러니까 매수하신 분은 어쨌든 간에 조금 더 보유하셔도 좋고 아니면 뭐 5% 내에서 매도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뭐 이까지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간에 SL 바이오닉스라는 회사도 역시나 사명을 변경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회사고 그 석유에 관련된 회사도 사람들을 충분히 현혹시킬 수 있을 만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제가 보여드린 이 모든 종목들은 저는 매수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이런 것 자체가 손이 안 나가요 처음부터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종목들 웬만하시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어떤 이벤트가 뭐 크게 나온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정교 꼴찌가 정교 1등 되는 데는 시간이나 뭐 어떤 진짜 엄청난 정교생이 다 죽고 자기만 남지 않는 뭐 그런 정도의 이벤트가 아니면은 크게 실현 가능성이 불가능하죠 뭐 개천에서 욕나는 경우도 있죠 그죠 정교 꼴찌가 사법시험을 패스했다 이런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럴 확률은 0.0001%입니다 우리는 굳이 이런 확률을 갖다가 얻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더 안정적인 종목으로 진행을 하고 스스로 캐치가 안 되시면 굳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대세를 따라가세요 대세를 대세를 따라가시는 게 좋습니다 주변에서 죽는다 소리 많이 나올 때 그때가 주식을 조금 사볼까 하는 시대고요 주변에서 주식 막 권유할 때 그때는 사면 안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추천 종목들은 앞으로 중간중간에 영상 중간중간에 갑자기 한 번씩 나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